인어공주 스타벅스 슈크림 라테 마시다 제1장 스타벅스 슈크림 라테를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스타벅스 시즌 메뉴 슈크림 라테 어찌나 맛있던지 해적들 사이서도 핫했어요 인어공주가 여태께든 해적들의 대화 주제도 바로 스타벅스의 슈크림 라테였죠 해적 한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스타벅스의 슈크림 라테 마셔봤어 그거 정말 대박이더라고 슈크림 라테는 참으로 우아한 맛을 가지고 있어 입을 따라 스미드는 달콤한 슈크림 휘핑크림은 마치 음악 같아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슈크림과 같이 흘러드는 향긋한 커피향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아 그런데 이제 곧 못 마실 수도 있어 슈크림 라테는 시즌 한정 메뉴래 인어공주는 호기심이 불타 물음표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슈크림 라테? 그게 뭔데? 맛있는 건가? 시즌 한정은 뭐야?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 어떤 맛일까? 나도 마셔야겠어 인어공주는 슈크림 라테 맛을 경험하기 위해 바로 육지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못 마실지도 몰라 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님 슈크림 라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그 맛을 느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다리가 없어서 육지 가서 마셔볼 수가 없네요 마녀는 궁금해야며 말했어요 슈크림 라테라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죠? 아 그건 말이죠 마녀님 커피의 쌉싸른 쓴맛, 우유의 부드러움, 슈크림 휘핑그림의 달콤함이 만나서 탄생한 거예요 한 입맛 보면 누구나 사랑에 빠져버린 맛이에요 마녀가 물었어요 마셔보셨나요? 인어공주가 당황히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고요 그러자 마녀는 호기심이 같았자 말했어요 그렇게 상상을 자극하니 마시라니 그럼 나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인어공주는 미소를 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마녀님 제게 다리를 주신다면 슈크림 라테 한 잔을 사다 드릴게요 그것도 벤티 사이즈로요 흠, 네 좋아요 그럼 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런데 슈크림 라테 마시러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인어공주님? 인어공주가 말했어요 스타벅스요 네, 스타벅스라고요? 갑자기 마녀가 탄성을 질렀어요 인어공주는 예상치 못한 마녀의 반응에 어리둥절하셨어요 마녀님, 왜 그러시나요? 스타벅스라니 흥미롭군요 그런데 공주님은 스타벅스의 로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기나 하시나요? 인어공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마녀를 쳐다보았어요 가만, 마녀님도 스타벅스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스타벅스 로고가 무슨 뜻이라도 있나요? 마녀는 미스터리한 미소를 티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네, 스타벅스의 로고는 세일앤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세일앤은 물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로 아주 매력적이고 무섭고 강력하죠 인어공주는 눈이 휘둥그레져 마녀를 쳐다보았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세일앤 말이죠 아니, 그런데 스타벅스가 왜 세일앤의 로고를 선택했을까요? 마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예로부터 세일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져왔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창립자들은 그 능력을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거예요 인어공주는 깜짝 놀라 외마디를 외쳤어요 뭐라고요? 세계를 정복하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마녀가 약간의 미스터리를 띵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세일앤의 마법의 물약이라면 가능하죠 마법의 물약이라고요? 인어공주가 궁금한 눈빛으로 마녀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네, 그 마법의 물약은 스타벅스의 모든 고객에게 커피 중독을 일으키는 특별한 레시피죠 그리고 세일앤의 로고는 그 마법의 물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인어공주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마녀님, 그런데 스타벅스가 왜 커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스타벅스가 커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이유는 아주 엉뚱한 이유 때문이에요 마녀가 여전히 미스터리한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엉뚱한 이유죠? 인어공주가 궁금한 눈빛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이 전설 속 노인 한 사람의 예언을 듣고 커피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전설 속 예언이라고요? 어떤 예언이었죠? 그 예언은 세계가 졸리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타벅스는 전 세계 매장을 열고 있어요 맙소사! 인어공주가 놀래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마녀님, 세일에는 왜 스타벅스를 돕고 있는 걸까요? 인어공주가 궁금한 눈빛으로 마녀를 쳐다봤어요 마녀는 조금 생각한 뒤에 대답했어요 그건 정말 궁금한 일이긴 해요 세일엔들이 스타벅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를 할 거예요 마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어공주는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마녀에게 말했어요 마녀님, 세일엔들이 스타벅스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도 카페 창업도 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스타벅스처럼 세계의 정복 야망을 꿈꿀 수도 있어요 인어공주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녀는 인어공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세일엔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녀의 뜻하지 않은 제안에 인어공주는 마녀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녀의 도움으로 두 달이가 생긴 인어공주와 마녀는 함께 육지로 갔어요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 인어공주는 마녀와 함께 스타벅스를 찾아가는 도중에 슈크림 라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녀님, 혹시 슈크림 라떼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도 세일엔이 무슨 마법을 부린 게 아닐까요? 인어공주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마녀는 이를 듣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스타벅스가 세일엔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거예요 무엇을 부탁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이 슈크림 라떼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인어공주는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일엔을 찾아가면 스타벅스와 슈크림 라떼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마녀는 미소를 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우리 함께 세일엔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길 바라요 마녀님, 세일엔이 쉽게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인어공주의 말에 마녀는 알듯 모르듯 미소를 들으며 말했어요 자, 공주님,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막 by 기상캐스터